세종의 힘으로 전공도 재능도 다르지만 우리를 묶어주는 단 하나의 이름 세종대학교 세종의 에너지로 마음껏 꿈꾸고 도전합니다 다양한 재능과 끼를 가진 인재들이 세종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최초와 최고의 역사 위에서 만들어가는 세종의 새로운 브랜드 서로 다른 전공이 학문의 벽을 넘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만들어내고 남다른 경쟁력을 키워갑니다 폭넓은 독서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주어진 문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창의적인 생각 건강한 몸과 마음 시대가 원하는 인재의 조건 세종에서 채워갑니다 남다른 창의 교육은 우수한 교수진에서 나옵니다 세종은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 성과들을 끊임없이 내놓으며 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있습니다 재학생의 70%가 누리는 든든한 장학 혜택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잠재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세종의 힘으로 더 크게 꿈꾸고 있습니다 세종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장학 혜택과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취업 프로그램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창업 프로그램 세종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끄는 동문들 세종에서라면 가능성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창의적 인재는 올바른 인성을 갖출 때 더 빛이 납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재능을 더하며 모두의 행복에 기여하는 세종의 인재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세종의 가치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뉴욕, 파리, 요코하마, 상하이 세종의 무대는 지금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꿈의 큰 날개 세종과 함께 나는 지금 더 큰 세상으로 날아갑니다 세계를 만나는 세종의 캠퍼스 외국인 교수에게 아시아 50대 대학을 향한 세종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종 속의 세계 세계 속의 세종 세종의 이름으로 꿈은 커지고 무대는 넓어집니다 세종의 에너지로 마음껏 꿈꾸고 도전합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움을 만들어갑니다 세계의 높은 벽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없던 기술로 세상을 바꿉니다 시대를 잃고 인재를 키우는 세종의 힘 우리의 도전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해 계속됩니다 나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숨은 잠재력을 깨워주는 세종의 힘 세종에서 새로운 나를 만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